집중문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 보시죠. 이데엘입니다. 플랫폼의 힘, 이커머스 전쟁, 승부 갈랐다 입니다. 플랫폼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판을 갈랐습니다. 과거 온라인 시장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은 오픈마켓, 즉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장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품 구매가 일반화하자 단순 중계를 넘어 검색이나 물류 등 나만 알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새로운 성공 조건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인데요. 이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한 161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교보증권 집계의 결과 지난해 네이버와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이커머스 비롯한 유통주 알아볼 텐데요. 간밤엔 아스닥이 극락한 가운데 어제 우리 주가들을 보니까 네이버와 현대백화점 같은 플랫폼과 유통주의 신고가가 눈에 띕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전날 대비해서 어제 5.8% 상승하면서 39만 9,500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였는데 상승 이유 알아볼까요? 역시나 쿠팡 효과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일이었죠.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 기재 정정 내용을 보면 공모가 주당이 27달러에서 30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단, 최상단 30달러 기준으로 보면 총 기업 가치가 57조 원 정도 이른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난 중순에 이슈가 있었죠. 이미 쿠팡 상장한다 이슈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한 30조에서 50조 원 정도가 예상했었거든요. 그때도 관련주가 많이 뛰었는데 1일이나 나왔던 수정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더 상단으로 본다면 7조 원 정도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은 시장 가격 한 7조 원 정도 더 늘었던 부분이 있어서 반응을 바로 시장에서는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당연히 기대치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커머스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증거의 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가치를 매겨야 될지 어떤 벤치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쿠팡이 이제는 자본시장의 꼬시잖아요. 뉴욕 시장에서 한 57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게 이제 증거의 틀이 돼버립니다. 이제 기준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이버의 가치도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야, 저평가 받았구나. 네이버의 어떤 쇼핑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네이버가 저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관련돼서 네이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합병 이슈 역시나 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지홀딩스. 여기에 이제는 합병 이슈가 있었죠. A홀딩스가 새롭게 생깁니다. 이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되고요. 그럼 A홀딩스 밑에 이제는 Z홀딩스, 지홀딩스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이제는 지홀딩스 지분을 A홀딩스가 65%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들 보셨잖아요. 이제 지주회사 격이 되는 거고요. A홀딩스가. 그럼 Z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뭐냐면 자회사 라인과 야후 재팬 지분을 각각 100%씩. 그러면 이제는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혜진 의장이 이제는 네이버 창업자 겸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 책임자잖아요. 이분께서 이제 A홀딩스의 공동대표 이사로 회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 자체가 과거에 꿈꿔왔던, 과거에 전략적으로 했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라인 이후에 그래서 일본 시장에 대한 진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앞으로의 비전까지도. 그러면서 네이버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또 네이버에서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한 형제에 투자를 해서 10배째 팟이 터졌다. 이 소식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됐는데요. 이렇게 인수합병, 또 쿠팡의 상장,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 가치와 밸류에이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이버와 쿠팡의 기업 가치가 어느 평도라고 평가되고 있나요? 네이버의 기업 가치, 쿠팡의 기업 자치, 과거에는 저평가 받았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됐는데, 어제 정가 기준을 보면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65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LG화학, 그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셨던 LG화학이 61조 원이니까 제치고 3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부동의 1, 2는 반도체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러면 이제 3위를 놓고 사실 엎드락뒤차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쇼핑, 유통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플랫폼, 플랫폼 기업이 오히려 배터리 주보다 더 많이 올라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시가총액을 보면 3위에 올라왔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쿠팡의 기업 가치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최상단으로 본다면 57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우리나라의 순위로 보자면 시가총액이 현대체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5위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된 가치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런 관련돼서의 이런 쇼핑 플랫폼, 물류 플랫폼과 관련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플랫폼 기업들의 확장성이라는 매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덩달아 다시 한번 좀 기업 쇄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상장도 하고,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위메프 이런 기업들, 진짜 간혹 들어가는데, 상장도 하고, 또 이베이코리아는 매각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현황들 눈에 띄고 있어요. 현황과 투자 동향들 좀 알아볼까요? 이런 쇼핑 플랫폼에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냐면요. 한국거래소가 최근에 쿠팡 관련 종목 36건, 쿠팡과 관련된 종목 포함해서 36건에 대한 시장 경보 조치를 내렸는데, 아시겠지만 시장 경보 조치는 시장 투자 주의가 있고, 경보가 있고, 위험 이렇게 순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투자 경고 종목에 쿠팡 관련주 두 건을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 정도로 뜨거웠다.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본다 그러면, 이 순위를 보면 우리가 좀 앞으로의 투자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부동의 1위는 이베이 코리아였습니다. 점유율이 한 18% 정도 됐거든요. 이베이 코리아가 1위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이베이 코리아는 3위, 점유율 12%입니다. 유일하게 사실 이쪽에서, 이커머스 쪽에서는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데가 이베이 코리아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매물로 나와버렸죠. 지금 매물로 나와서. 누가 가져갈까요? 네, 제가 예전부터 사실 이거는 예상했었어요. 이베이 코리아는 매물로 나오면, 그러니까 누가 가꾸냐에 따라서 판도는 또 바뀝니다. 만약에 발빠른 투자자라고 본다 그러면 이베이 코리아를 만약에 인수하겠다. 이게 시그널이 시장만 나와도 이러한 인수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가의 변동폭이 커질 거다. 이런 이슈를 잘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아직은 누가 갖고 간다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는 5조 원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한 2, 3조 원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5조 원의 매물로 나왔다고 봤을 때 이걸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 강자들밖에 없습니다. 뭐 3사죠. 롯데 아니면 신세계 아니면 현대거든요. 현대백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 4 빼고는 사실 5조 원의 매물을 인수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과연 누가 인수를 할지 어떻게 될지 이슈가 나오면 이거 분명히 반응 시장에서 반응 바로 하거든요. 이베이 코리아를 갖고 가면 순위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단독 보도 한 가지 나온 거 있던데. 아, 그런가요? 네, 카카오 쪽에서 좀 관심 갖고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런 단독 보도가 지금 언론 보도로 한 가지 나온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커머스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체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5조 원의 매물을 인수를 해서 시너지가 과연 될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되게 갈급한 기업들이 이런 전통적인 유통 강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온라인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본다 그러면 지금 제가 유통 3사의 경영전화 본다 그러면 온라인 부분이 지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쿠팡에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고 나면 기업 재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이제 아마 조절이 아마 우리가 지금은 신문상이나 언론상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지금 접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11번가 SK 플래닛이죠. 이 점유율이 2016년도에 10위였는데 이게 한 4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6%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3위였습니다. 2016년도에 7%였다가 점유율이 17%,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2위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쿠팡 점유율 13%. 이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순위는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고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이 과연 누구랑 손잡을까가 시작에서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제 SK 플래닛 한마디로 11번가 손을 잡게 됐죠. 그래서 SK와 아마존의 시그널이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판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이죠. 검색과 쇼핑. 쿠팡은 물류 플랫폼입니다. 아시겠지만 로켓 배송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와우클럽 한마디로 구독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 플랫폼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나올 거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플랫폼이 대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전통 유통주도 지금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정배열의 강세 흐름, 고점 경신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주말 사이에 아우렛이나 백화점 정말 많이 왔다 가셨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더 현대, 제 저소도 여의도 있다 보니까 느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어제 뉴욕 증시에서 보면 기술주는 다 떨어졌는데 경기순환주,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경기가 백신이 나오고 나서 평상시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런 어떤 유통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어제 뉴욕 장소에서 읽혀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순매수했던 종목들 중에 보면 유통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유통주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제 이마트, 현대백화점, 네이버 다 올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좀 변화의 조줌이 느껴지고 저는 현대백화점이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온라인 쪽에는 되게 약한 기업이거든요. 보면 지난해 봤을 때 온라인이 한 3조 5천 원 정도 거래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에서 3조 원 정도가 거래액이 나왔고 리바트 한섬이죠. 이게 리빙 분야입니다. 지금 또 핵심이 리빙 쪽이잖아요. 1인 가구나 증가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활동하고 인테리어 꾸미고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리빙 분야가 5천억 정도의 거래액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쿠팡보다는 약하지만 전문물 중심으로 좀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역시나 네이버, 롯데쇼핑, 신세계 순으로 사실 어제의 종가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상승 가치를 받아왔다.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이커머스 유통주, 쿠팡 효과로 인한 낙수 효과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게 약간 테마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 년도 초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관심을 가졌다가 그다음에 바이오, 백신 나오고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은 쿠팡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부분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심을 받거든요. 약간 소외받았던, 이커머스가 뜬다 그러면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유통 3사, 강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많이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3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미래 성장 가능성, 본다 그러면 유통 3사, 강자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주 주말에 매출이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특히 롯데, 현대, 신세계 모두 100에서 200%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밸류에이션이 롯데쇼핑 0.3배 PBR 가리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면서 모멘텀이 붙고 있는 유통주와 이커머스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